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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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러졌다고? 뭐야? 그럼 뭐 그냥 그렇게 죽은 거야? 네. 아무리 생각해도 시안하네. 그런데 용국, 애가 어떻게 쓰러져 있었다고? 그냥 쓰러져 있었어요. 무서웠어. 아니, 또 다른 놈이 셀러머 가방을 훔치려고 악을 죽여본 게 아닐까요? 쓸데없는 적 좀 하리 좀. 그러니까 뭐야. 나 보니까 이렇게 쓰러져 있었다. 네. 아무 이유 없이. 어때? 죽을만 해? 팔, 팔, 팔. 팔 없애요. 그렇지. 팔. 사람이 말이야. 넘어질 때는 보통 팔을 짓게 돼 있거든? 응. 그런데 걔는 뒤통수가 깨졌다고. 왜 뒤통수가 깨졌을까? 가만히 해. 가방, 가방. 셀러머 가방. 그렇지. 셀러머 가방. 이렇게 해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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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래. 가방 맞네. 그날이 언제? 어? 사건 당일 그날이 언제냐고. 2월 17일 1시 15분. 점심 교대 시간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2월 27일이라. 아! 그날 저기. 우리 사동. 모형 날인데? 왜? 야. 물이 안 나오는지요? 왜? 야! 야! 그 수도발 멀어가지고. 뭘 못하잖아요. 아, 맞다. 영화 18도. 그래. 걸음이 미끄러진 그네. stripes sucks 여ical Mong savior. 이제 멀어 주시는 사람은 없나요? 감사합니다.